네 유진이 15번 해석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새 대학생은 온다 단순한 거지만 스튜던츠니까 우리는 대학생들은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대학을 1년의 기회로써 여기에서 1년이라는 표현을 혹시 years를 보고 했다면 college years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해석이 대학 기간 또는 대학생 생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많은 새 대학생들은 온다 그 대학 생활을 기회로써 시작하기 위한 이렇게 가는데 over를 여기서 굳이 넘어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오다 가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come over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근데 그때 come over 이라는 말은 그냥 와 넘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start over 도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약간 over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있지 그래서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변환하면서 시작하는 뭔가 좀 뒤집히는 느낌이나 아니면 뭔가 넘어서는 도약의 느낌으로 그냥 시작 이란 말 쓰면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해보면 많은 새 대학생들은 본다 대학 기간을 대학 생활을 기회로써 시작할 되기 위한 그게 누구냐면 그들이 실제로 있는 여기서 뭐 있는 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들 자체로 써해 who you are 할 때 너는 누구니라도 하지만 그 노래 같은 거 보면 just the way you are 이런 노래 있지 브루노 와스의 노래 중에 그 노래도 보면은 just the way 그 방식 you are 너 자체의 니 스스로의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 진짜 자체로 그들 진짜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관점을 관점이라기보다 perception 여기서는 뭔가 인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학생들이 가지는 그들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어 그 다음 계속 가보면 그러나 이 how 그 쌤 헷갈렸다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이다 하고 그러나 이것은 생각했다 그 과정을 연결되는 이라고 했는데 자 리즈가 이끌다 라는 뜻이야 연결하다 라는 뜻 보다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생각 과정은 이끈다 몇몇의 학생들을 이렇게 해주는게 좋겠지 어 시도하도록 변화를 그들 스스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이라고 하기보다는 맞지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인상을 위해 인상을 위하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그지 우리 평소에도 잘 쓰지 않는 말이다 그지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쌤이 그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해석검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쌤이랑 계속 독해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해석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또 단어를 레벨업을 시키는 좋은 기회로 쓰고자 지금 이렇게 해석검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시간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은데 보면 해석이 전부 다 성의가 없어 성의가 없다는 말이 뭐냐 한두 번 보고 만다는 거지 아니야 두 번도 안 봐 내가 볼 때 한 번만 해석하고 끝내 이러면 안 돼 지금 쌤이 주는 해석검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석을 보고 그 해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쓰고 또 바꾸고 쓰고 또 바꾸고 하면서 해석을 어 자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해석 한번 쭉 적어내면 안 된다 계속 해 볼게 그 최고의 조각 그 충고에 너가 받아온 가족 그리고 친구로부터 그것은 갑자기 이다가 왜 등장해 이거 봐 그지? 고쳐 줘야 되겠지? 그것은 되기 위한 것이다 너 스스로 가 너의 노력 되기 위한 누군가가 다른 너의 진실된 자신보다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한편 또는 여기에 그러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 학생들 그게 누구냐면 인식하는 너의 정직하지 못함을 그 학생들은 될 것이다 꺼리게 친구가 되는 것이 너와 이렇게 가야겠지 설마 뭐 Be Reluctant To를 이렇게 외웠다면 그렇게 하기보다 Reluctant 자체가 꺼려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B랑 합쳐서 그냥 B 자체는 그냥 되다 뭐지? Will이랑 붙었으니까 이다 있다 하다 되다 중에 되다 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을 합치지 말고 떨어뜨려서 해주면 되겠다 계속 해보자 곧 너는 느낄 것이다 밖을 장소에 여기서 이 Out of Place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장소의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벗어나는 거야 알겠지? 이탈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아래의 압박의 언덜은 우리가 전치사예요 뒤에 거랑 같이 해야 되고요 압박 아래라는 말보다는 압박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실패한 정체성을 만약 너가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허락한다면 너 스스로가 만들도록 그 실수를 너는 찾을 것이다 순수한 친구를 그리고 장소를 너 스스로를 위해서 그 첫 달 또는 둘째 달 동안의 대학생활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쌤이 안 끈 게 있더라도 꼭 바꿔서 쌤이 수정한 거를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달아서 쌤이 좀 할게 그냥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계속적으로 지적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지금 좀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지? 두세 번 이상은 꼭 읽어보고 다시 바꿔보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유진이 전반적으로 잘 하지만 해석 속도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하면서도 속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FOMO 딱 봐도 대명사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명칭이 했다 그 명칭이 이거네 이거는 뭐 아무거나 아무 때나 해석해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지? 그 공포 빠트림에 놓치는 것에 그것은 독특하지 않다 그 나이에 트위터에 자 갑자기 나이가 나왔어 트위터 나이가 있어? 없지 그지? 우리가 이럴 때는 트위터 라이라기보다는 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그지? 세대 페이스북 그 뒤에 계속 나오잖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이라는 거 스냅챗은 사실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는 어플이야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랑 비싸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얼마나 적기 싫었을까 이렇게 줄여 적어 주셨다 계속 가보자 그 봐 에이지하고 이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같은 거야 그지? 그니까 세대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 세대 동안에 이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뭐 이전 세대에게도 괜찮지만 그리고 폴이 들어갔으니까 동안에 라고 써주는 게 좀 더 좋겠다 그지? 폴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계속해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초대한다 그 어떤 사람들을 몇몇의 사람들을 그 파티어에 그리고 초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단지 지금 거기에 있기 있어서 그 픽츄럴, 아 픽토리얼, sorry 그림을 이용한 증거가 그게 뭐냐면 너가 잊지 않았던 거기에 고칠 부분 많죠 그죠? 그리고 이 16번을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를 말이 좀 많고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좀 생소한 단어가 많고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쓰면 좋겠다 계속해 보면 그것의 루트에서 그것의 근원에서 뿌리에서 그 공포 놓치는 것에 빠트림에 그것은 온다 그 생각으로부터 그게 뭐냐면 이 파티, 이 콘서트, 이 쇼, 이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최고의 것이 여태까지 그리고 ever를 보통 여태까지로 해석해주면 편해요 그리고 또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만약 너가 가지 않는다면 너는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영원히 물론 거기에는 있다 몇몇의 것이 너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지만 mindful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마음 챙김은 마음가짐은 뭐에 관한 것이다? assessing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how you feel 어떻게 네가 느끼는지다 느끼는 지를 자 합칠게 다시 그러나 마음가짐은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걸로 뭐냐면 어떻게 네가 느끼는 지를 현재의 present 그지? 순간에 표현된 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보통 리프레젠트나 아니면 감정표현이면 익스프레스를 많이 쓴다 알겠지? 계속 가볼게 만약 네가 선호한다면 보내는 것을 금요일 밤을 읽는 거에 책을 어우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우리 고3이니까 해야겠지? 가는 것보다 파티해 쌤 파티를 너무 좋아해 해라 그걸 파티 가라 나이스 생각하지 마라 그지? 무엇을 네가 놓칠 건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즉 가지 않음으로써 하지만 대신에 다소 무엇을 네가 얻을 건지를 바이 스테잉 머무름으로써 유지함으로써 사용해라 FOMO를 너의 이점을 위해 생각함으로써 쌤 머리 때문에 좀 가려졌지? 그지? 사용해라 FOMO를 그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쌤이 딴 데로 피할게 잠깐만 자 여기가 났나? 여기가 났나? 오케이 여기가 나은 걸로 가봅시다 여기 밑에 밑에 봐 계속 가볼게 유지부터 가겠습니다 사용해라 FOMO를 너의 이익을 위해 이점을 위해서 그지? 생각함으로써 왜 정확히 너가 두려워하는지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해라 FOMO를 잘렸네요 미안해요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고려해라 그것을 기회로 성장하기 위한 잘하기 위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16번 해석을 해보면 16번이 짠 16번이 조금은 내용이 조금은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해석을 해보면 쉬운 거지 네가 고민하고 놓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선택을 과감하게 하고 그것을 하고 그걸 할 때 내가 뭘 잃을지 뭐를 얻을지 잘 생각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가려워서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유진이는 이 해석을 좀 더 퀄리티 있게도 해줘야 되겠지만 속도감 있게도 해줘야 되는 거 신경을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뒤에 것도 업로드 할 거지만 좀만 더 하면 용량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한번 끊을게요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해석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지금 내가 볼 때 유진이 지금 생활 패턴 엉망이에요 그죠? 지금 쌤이 분명히 단톡에도 다른 친구들 영상 올린 것도 보라 했는데 봤는지 댓글도 안 달려져 있어 안 봤다는 거잖아 그지? 어 꼭 봐주세요 봐서 여러 해석을 검토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